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키니 대회 우승자 한리님과 석거리 대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대회 우승하고 돌아왔는데 지금 살이 많이 쪘습니다. 볼에 살 보세요. 보름달이네, 보름달. 오늘 추석인데 보름달 땄다 진짜 여기 멋있어. 여자분이니까 제가 또 핸디캡을 조금 줘가지고 저는 10kg 웨이트 차고 석거리하고 누나는 맨몸으로 10kg 쪄서 올려서 하겠습니다. 맨몸으로 자, 턱걸이 10개부터 시작해서 9개, 8개, 7개, 6개, 5개 내려가는 거예요. 바로바로 알겠죠? 자, 저는 핸디캡으로 10kg 웨이트 차고 가겠습니다. 살이 누나가 힘이 아주 세가지고 이게 아무거나 아무것도 안 써도 생각하겠지만 저한테 아직 둘이 한 것 같아요. 아, 렛츠고! 하나, 둘, 넷, 넷,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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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여덟, 아홉 자, 이렇게 해. 오케이. 자, 등치 한번 보세요, 저거. 소도 한 마리 때려졌겠는데, 저거 진짜.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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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1, 2, 3, 4, 5, 6, 7, 8, 9 야 10개 9개냐? 9개, 누나 9개 이제 뭐야? 8개 한 줄 알았어? 그렇게 할까요? 이번까지만 하자 고구매 10, 3, 4, 5, 6, 7, 아 안되겠다 오케이 7개만 해 7개만 아 8개 해야지 내려와 내려와 다음 날 7개 할게 그럼 내려와요 다음 7개 할게 15kg 찼어야 되는데 2, 3, 4, 5, 6, 7, 5 great 잘 하네 자 보디빌더와 비키니 선수에 FULL UP 대결 영상 제가 이긴거 같아요 근데 근데 이거 관측이잖아 왜? 아 우리가 제일 쪼러가야 돼 나는 와 더 심한데 그게 못하겠네 셋 턱도 안걸고 넷 턱도 안걸고 턱도 안걸고 턱도 안걸고 턱도 안걸고 턱도 안걸고 아이고 이겼다 이겼다 그래도 끝까지 합치 않아 다섯개 아 15킬로바툴게 안 되겠어 너무 무서워서 15킬로바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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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킬로바툴ible 15킬로바툴 16킬로바툴 24킬로바툴 15킬로바툴 뜯었습니다. 상입 쓰고 나서 좀 많이 거만해져가지고 이제 저 운동하는 거 봐요. 안 되는데 안 돼? 둘 셋 아이고 이렇게 봐줬는데 또 못 올라가네 다섯 개요?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오 안 되겠는데 다음에 네 개 네 컨디션 좋은 날 지금 말을 이쪽으로 부른데 와 나 지금 밥 먹고 금방 왔는데 누나 운전하다가 오면서 생각하는 거야 누나 하나 둘 하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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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끝났어 아휴 네 개 하나 둘 셋 넷 넷 나 괴롭게 아 턱 안글었는데 턱 걸어야지 턱 걸어야지 턱이 안 걸리네 턱이 안 걸려 하나 둘 셋 하나 둘 우와 스트레칭까지 쓰고 손에 미친놈 아이고 턱이 안 걸리네 턱이 안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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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ses 제가 한 달 후에 이겨드리겠습니다 비키니 선수 많이 응원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다 되요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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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을 했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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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1년을 했죠 그니까요 그니까요 이건 내 유튜브 채널 저희 유튜브 채널 좋아요 이 룰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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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얼마나 해볼까요? 4일 정도? 도전 다음 시간에 할지 저는 다 프로 이 영상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